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우리 오늘 퀘스트요. 제가 에즈 해석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2020학년도 수능에서만 써드렸죠. 정확하게 에즈가 31번 나왔습니다. EBS 지문 포함해서요. 제가 EBS 지문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1년 동안의 EBS 지문에서만 에즈는 거의 700번 넘게 나와요. 2020학년도 수능에 다시 한번 25개 지문이에요. 문제는 28개지만 장문독회는 2문제 3문제가 붙어있다 보니까 지문 개수는 정확하게 25개인데요. 31번 나왔어요. 에즈가.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지문 하나에 에즈가 한 번씩은 반드시 나왔다는 얘기죠. 둘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의 EBS 교재에서 에즈가 700번이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즈 해석이 나올 때마다, 에즈가 나올 때마다 뜻이 많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얼렁뚱땅 넘긴단 말이에요. 뭐냐면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하고 계속 넘겨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에즈 해석은요. 지금 저랑 수업하는 것만 딱 정리를 하셔도 무조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론한테 에즈 해석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즈라고 하는 녀석은요. 막연하게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에즈는 뒤에는 품사에 따라 해석을 딱 정해줍니다. 그 종류에서만 딱 해석이 된다는 거야. 짠,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요.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싶게.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원래 어려운 말로 이거를 접속사의 에즈라고 하는데,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접속사의인지 아닌지 알고 모르는 게 해석에 도움되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만 다시 보세요. 에즈 해석은 뒤에 품사가 정해져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EBS 해설지는요. 반드시 네 개 중에 하나를 습니다. 자, 이제 한 귀를 듣고 흘립니다. 원래 에즈 해석은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 딱 이렇게 네 개로 해석을 해요. EBS 해설지는 무조건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 실전에서 해석을 할 때요. 그럼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건 봤다고 칠게. 그럼 봤다고 우리가 4분의 1의 확률로 들을까?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을 넣어볼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처럼 오래 공부하면 가능해요. 근데 학생 기준으로 사실 4분의 1의 확률로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네 개로 하지 말고 두 개로 하자. 자, 이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하면 실전에서는 무조건 해석이 됩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와 처럼이에요. 에즈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면 따라서와 처럼 둘째 날 넣으면 무조건 우리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이라고 원래 EBS는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 뭐뭐할 때가 시간적 개념이에요. 뭐뭐이기 때문에는 어려운 말로 이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뭐뭐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이 뜻은요. 시간의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이유의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 실전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서 아니면 처럼이다. 한번 볼게요. 그녀가 개인이 얻었다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 있지. 그럼 실전에서 2분의 1이야. 따라서님 처럼이야. 그녀는 자신감을 얻었대요. 그녀가 더 나이, 먹음? 그렇죠. 따라서입니다. 그녀가 나이를 더 먹음에 따라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읽으면 make, 만들어라.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라.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 있지. 그럼 이거 따라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무조건. 야, 이거 만들어라. 탐이 했던? 그렇죠. 처럼이에요. 탐이 한 것처럼 만들어라.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시면 돼요. 아,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는 따라서 아니면 처럼을 넣으면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럼 두 번째. 에즈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뒤에 동사는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런 에즈를 전치사의 에즈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제목을 남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품사, 전치사의 에즈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에즈 다음에 명사는 있는데 동사가 안 나오잖아. 이거는 뭐 네 갠데 실전에서 두 개로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뜻이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뭐하고 뭐냐. 로서하고 처럼입니다. 무조건 보자마자 로서 아니면 처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그들은 전부 다 옷을 입었습니다. 에즈 다음에 명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 동사 없죠. 이거 무조건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다시. 그들은 전부 옷을 입었습니다. 클라운이 광대입니다. 광대? 처럼이지. 광대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밑에 해문. 요즘에 랩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금요타기 getting fulfilled. 인기가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랩팅이 인기가 있게 되었대요. 에즈 다음에 볼게요. 형태. 그 다음에 영어에서 전치사 명사는 또 수식어구에 불과해. 어? 잠깐만. 에즈 다음에 명사는 있는데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전치사의 에즈예요.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다시 볼게요. 요즘에 랩팅이 인기를 얻고 있대요. 레크리에이션의 형태? 로서일까? 처럼일까? 로서겠죠. 레크리에이션 형태로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개 했어요. 다시. 에즈 다음에 주동사가 있으면 따라서 아니면 처럼을 넣어라. 그 다음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고 동사가 없으면 로서 아니면 처럼으로 해석한다. 이제 세 번째. 두 개 더 하시면 이제 끝나요. 3번입니다. 얘는 제목을 암기하실 편 없는데요. 에즈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에즈가 나누는데 뒤에 주어가 없어요. 곧바로 동사로 문장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치구문이고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에즈 바로 다음에 그냥 동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는 에즈 다음에 아니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는 거예요. 또는 주어는 있고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서 뒷문장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즈 다음에 동사로 시작한다든지 주어 동사가 다 없다든지 주어 동사는 있는데 뭔가 목적어가 없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제목 외우지 마셔. 유사관계대명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너무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뜻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무조건 철험입니다. 에즈 다음에 다시 동사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에 없다든지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 없으면 철험으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지금 문장 볼게요. 그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0.1초만에 해석이 나와야 돼요. 에즈 다음에 뭐로 시작하죠? 동사로 시작을 하죠. 그건 보자마자 그냥 철험이에요. 뒤에를 보자마자 아, 철험. 였던 것처럼 그의 친구 대부분이었던 것처럼 아, 도치고문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원래 도치고문인데 요게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건 맞는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에즈 다음에 그냥 동사로 시작한다. 고민도 하지 말고 철험으로 해석을 해라. 자, 그 다음 H 아니스트라고 하는 말의 H니까 솔직함이죠. 아니스트에서의 H는 사이렌트가 무금이야. 무금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0.1초만에 튀어나와야 될 뜻이 에즈 다음에 뭘로 나와니? 인이지.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없는 거예요.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 없으면 그냥 보자마자처럼이에요. 아, 아니스트에서의 H는 무금입니다. 아워 안에서처럼 끝났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있죠. 에즈 다음에 위에서 나오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처럼이야. 왜? 주어 동사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에즈는 뒤에를 보면 그냥 답이 탁탁 튀어나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제가 해서 팁을 또 알려드릴게. 원래 에즈 주어 동사 하면 아까 했지만 원래 에즈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따라서 아니면 처럼으로 실전에서는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EBS 해설지는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으로 해석을 하지만 따라서나 처럼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 맞는데 얘는 더 쉬워. 문장 자체가 뭘로 시작해? 에즈 주어 동사로 아예 시작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대문자로 너무 간단해요. 이거 따라서인지 처럼인지도 고민하지 마세요. 에즈 주어 동사로 아예 문장이 시작해버리면 실전에서는요. 샤프로 지워버리세요. 해석을 안 하면 됩니다. 뭐냐? 문장을 두 개로 해석해라. 무조건 반드시 반드시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해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에즈 다음에 볼게요. 주어 동사 시작할 때 이게 선생님 따라서 해요? 처럼 해요? 저 헷갈려요? 고민도 하지 마. EBS 해설지는 때 때문에 따라서 처럼으로 나눈 거 맞지만 고민도 하지 마세요. 지워버리면 끝나. 문장 두 개로 이해되는지 볼게요. 반드시 이해됩니다. 그 식물들은 자라고 무성해집니다. 자 식물들이 자라고 무성해져요. 그 다음 문장. 그 증가된 그늘이 제약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다른 유형 식물 다른 유형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다시 할게요. 그 식물들이 자라나서 무성해졌대요. 한 장 끝. 증가된 그 그늘이 다른 유형의 식물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거야. 반드시 이해됩니다. 이게 에즈에서 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여러분이 지금 한 15분만 제대로 정리하였어도 채화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1년에 EBS에서 에즈가 거의 700번 가까이 나오거든요. 아니 이거 딱 외운 다음에 넣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제가 감히 약속드리는데 수능 전에 에즈 해석이 완벽해진다가 아니라 이거 한 달 이내에 완벽한 해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감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딱딱 정해진 해석대로 해석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능 또는 6월 9월 수능 또는 내신까지 영어 점수 올리는데 이건 기본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으면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문 몇 개 할게요. 자 위에 한 4개는 짧다가 맨 마지막 지문은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좀 긴 문장으로 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마자 1번 이거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에즈 다음에 뭐나 하니? 주어동서가 없는 거야. 그럼 그냥처럼이에요. 원래 지겨우라면 항상처럼인데 우리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항상처럼이 아니라 약간 의역을 해야 돼요. 여느 때처럼으로 얘는 의역을 합니다. 근데처럼의 뜻인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느 때처럼 그는 자 리틀 거의 뭐뭐지 않다.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와 보자마자 어때요? 에즈 다음에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가 에즈 주어동사로 시작하면 아예 지워버리시면 돼.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음식은 몸에 영양분을 줍니다. 책은 마음의 영양분을 줍니다. 반드시가 된단 말이야. 괜히 EBS 해설지로 만약에 이걸 썼다면 얘는처럼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즈 주어동사 시작하면 그냥 지워버리면 끝납니다. 문장 두 개로 해설을 해라. 3번 폭탄은 자 위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가 진짜 위장하다예요. 에즈 다음에 와 명사만 있다. 자 기억 마세요.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으면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그럼 로서의 처럼이에요. 폭탄이 소포 처럼 위장되었습니다. 처럼으로 해식하셔야 됩니다. 4번 어 똑같네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에즈 다음에 뭐로 시작하죠? 동사잖아요. 주어가 안 보이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처럼입니다. 아 에즈 다음에 불안전한 문장이면 철원밖에 속이 없구나. 그러면 예상될 수 있는 것처럼 그건 매우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20 수능 지문이었어요. 좀 길죠? 볼게요. 그러한 원시 사회는 자 물론 우리가 콤마 콤마 사이를 어려운 말로는 삽입군이라고 하는데 자 볼게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럼 자 다시요.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는 뭐라고요? 따라서 아니면 처럼 자 2분의 1로 하시면 돼요. 그런 원시 사회는 스티브 미튼이라는 사람이 강조 자 어디에서? 프리스토리 오브 모던 마인데드 책 이름이에요. 어느 어느 책에서 미튼이라는 분께서 말한 거 처럼입니다. 따라서 처럼입니까? 자 그런 원시 사회는 누가 누가 어느 책에서 말한 것처럼 텐 투 뷰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인간과 짐승 동물과 식물 유기체와 무기체의 영역을 자 영역을 보는 경향이 있대요. 참여자 자 에즈 다음에 명사 자 영어에서 전치사 주위에는 수식 어구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죠. 에즈 다음에 명사만 있으면 뭐라고요? 로서 아니면 처럼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원시 사회는 누가 누가 말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 동물과 식물 유기체와 무기체의 영역을 참여자로서 보는 로서 아니면 처럼이거든요. 참여자로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합된 살아있는 전체 속에 에즈 해석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어차피 수능에만 서론 한 번 나왔고요. 1년에 몇백 번 나올 걸 뻔히 알면 딱 제대로 정리해서 체화하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케이스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혹시 선생님 저 문장에서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 대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우리 Q&A에다가 웬만하면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케이스 밑에다가 쓰지 마시고 Q&A에다가 자기 상황과 그 다음에 자기 등급대화 이런 걸 만약에 여러분이 올려놓으시면 우리 연구팀이 그 학생에 맞게끔 딱 상담을 해 드릴 거예요. 해석 꼭 잡고 수능 초대방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